제가 한덕수 총리한테 대통령 전용병원이 너무 멀리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덕수 총리한테 뜸 보완사항을 유출한 것 같이 막 저를 질책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것은 보완사항이 아니에요. 보완사항이 아니에요? 보완사항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대통령 전용병원이 서울지구병원이라는 것은 네이버처도 다 나와요. 12.6 사건 알죠? 12.6 때 이미 온통 온 국민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는 대통령 전용병원이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병원이에요. 그리고 군인들도 썩어요. 군병원이니까. 저도 거기 자주 갑니다. 현역 때 자주 갔었거든요. 그것이 청와대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. 그러니까 청와대는 70년 동안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. 대통령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지만 건강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면 가까이에 있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잖아요. 예를 들어서 뇌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? 그렇겠네요. 그래서 그 가까이에다가 대통령 전용병원을 만든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용산 지역하고 한남동 지역으로부터는 한 10km 가까이 떨어져 있고 교통이 헌잡한 지역이에요. 그럼 그까지 이동하는데 갑자기 있을 때는 교통통제도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를 제가 몇 분 했어요. 그리고 관련자들을 모아서 보고도 받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제기를 했는데도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어제 대정부 때 정부 지리 때 했는데 서울지구병원은 전혀 보안관계가 아니에요. 그 추시로 대통령 언론에도 전용병원에서 백신을 어떻게 한다 해외 정상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걸 국민께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대통령 전용병원은 자주 쓰지도 않는데 지금 그런 기사도 많고 그런데 아마 한덕수 총리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. 처음에 질의하니까 그렇네요. 잘못 알고 대응을 한 거다. 한 번인가 그렇죠. 단지 보안은 대통령의 동선입니다.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병원에 몇 시에 간다. 지금 그 안에 계시다. 몇 시에 나온다. 이것이 보안이에요. 경호법상. 그럼 한남동 간저에 대통령 간저가 있다는 게 보안입니까? 지금. 만천하가 다 아는데.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에 몇 층에 있는 것까지 만천하가 알잖아요. 사무실이 위치까지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표시했잖아요. 내 사무실이 여기에서 국민들이 보게 한다. 그것이 보안이에요. 사실 보안이었는데 그때 노출시킨 거죠. 대통령은 어느 건물을 쓰더라도 어느 사무실인지는 보안을 유지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지구병원의 전담병원이라는 것은 보안이 아니고 안에 간 통제구역으로 아예 못 들어가게 해요. 대통령이 쓰는 그런 실은. 그러니까 그런 데 간 사진을 찍어서 노출하는 것은 보안위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대통령 동선과 관계되는 건 보안위반인 거죠. 어제 한 총리의 답변. 한 총리가 정말 눈빛이 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보안사안이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우리 김병조의 말씀 들으면 한 총리가 오히려 잘못 알고 있다. 그렇죠.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. 대통령 저는 이해가 안 가요.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아니고 걱정이 안 됩니까? 그러면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병원. 그때 언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냐. 이런 건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하겠지만 대통령을 유고시라든가 대통령이 부재시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되잖아요. 국무총리가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또 대통령 전용 병원을 용산 일대에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. 그 지구병원을 옮기는 데는 수천억이 들 거예요. 계속 짓네요. 그렇죠. 계속 짓겠다고 하겠네요.